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주인공을 찾는다면 어떤 차량일까요? 풀체인지급으로 변신을 예고하고 있는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장수 SUV를 뽑는다면 바로 모아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8년도에 출시되어서 어느덧 12년 정도의 긴 세월을 연명하고 있고요. 3분기에 드디어 마지막 페이스리프트를 선보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즐겁고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죠. 2016년도에 1차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되었지만 사실 보유한 온호도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디자인의 변화는 소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에 선보일 2차 페이스리프트는 풀체인지급 수준의 파격 변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비가 오랜 시간 동안 연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대배기량을 선호하는 국내 유일의 6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명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텔롤라이드 콘셉트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신 디자인의 펠리세이드냐 아니면 강력한 6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한 모아비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 텔롤라이드 콘셉트 얼마나 닮았을까요? 지난 영상 리뷰를 통해서 해외에서 목격된 위장막 차량이 텔롤라이드 콘셉트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헤드램프 내부의 4개의 광어는 텔롤라이드 콘셉트에서 보여준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에서 포착된 헤드램프 디자인이 바로 텔롤라이드 콘셉트와 유사했습니다. 텔롤라이드의 경우 이미 미국 시장에서 공개가 되었지만 어쩌면 텔롤라이드 콘셉트는 하반기에 출시될 모아비 페이스리프트가 더 가깝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릴 디자인을 포함한 주간 주행 등의 디자인도 텔롤라이드 콘셉트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차의 경우 해외에서 먼저 목격이 되다가 출시 시기가 가까워지면 국내 도로에서 목격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국내 도로에서 목격된다는 점에서는 예상보다 3분기에서도 좀 이른 3분기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풀체인지 된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임을 고려한다면 양산차 과정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목격된 위장마 차량의 경우 해외에서 목격된 차량보다 디테일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헤드램프 내부의 광원 디자인은 텔롤라이드, 즉 최근에 미국시에서 먼저 공개된 텔롤라이드의 내부 디자인과 유사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텔롤라이드에는 2구 강원이 적용이 되었지만 그리고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에는 4구 강원이 적용되었지만 내부 디자인을 보면 마치 기역자 형상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측면부의 경우 페이스리프트임을 고려했을 때 현재 모아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각도에서 공개된 예상도와 비교해 봐도 역시 굉장히 유사하죠. 이런 신차들의 어떤 예상도나 또 이런 어떤 정보들은 최근까지는 미국 시장 쪽이 훨씬 빨랐지만 미국 시장의 자동차 매체가 빠르게 전달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요. 특히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러시아 매체를 통해서 가장 먼저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경우도 예상도가 러시아 매체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된 점을 봐서 달라진 어떤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장막을 가리고 있지만 후면부의 경우도 상당히 비슷한 점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정도로 비슷한 예상도가 나올 수 있을까? 러시아 매체에서 어쩌면 실차 사진을 먼저 입수하고 예상도를 그린 것처럼 공개한 것처럼 아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모아비와 텔룰라이드,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3대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 모아비의 헤드램프의 형상은 마름모에 가까운 디자인이었다며 텔룰라이드의 경우 세로로 긴 사각형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경우는 텔룰라이드 콘셉트에서 선보인 헤드램프 디자인과 가장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을 동시에 같이 비교해 보면요. 모아비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텔룰라이드 즉 공개된 양산차 버전이죠. 텔룰라이드 세로타입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출시될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 3가지 차별성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 텔룰라이드 콘셉트를 닮은 디자인 두번째 국내 유일의 6기통 3.0 직렬 엔진 그리고 에이다스와 같은 최신 안전장치와 주행장치가 제공된다는 점이 바로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3가지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6기통 3.0 엔진의 경우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기존 V6 디젤 엔진에서 개선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어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지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이 하나 있죠. 바로 현대차의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입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의 경우 2.2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면에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배기량을 또한 대배기량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한계성을 가진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에 새롭게 적용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다면 펠리세이드, 그리고 쌍용차의 지포렉스턴, 그리고 중용차 시장의 강자인 산타페아, 소렌토와 같은 SUV와도 확실히 구별되는 차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펠리세이드와 같은 차량에도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향후 탑재가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힌트를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바로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될 직렬 6기통 엔진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의미하는 바가 예상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분기에 출시될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 텔룰라이드 콘셉트를 닮은 디자인과 6기통 직렬 디젤 엔진이 탑재되면서 펠리세이드의 일부 수요를 뺏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출시된다면 펠리세이드보다 가격은 당연히 비싸겠죠. 그동안 사골과 화석에 비유되었던 모아비가 이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린 점이 예상보다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소식이 입수된다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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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